1호가 될 수 있어 특집 얘기하면 났어요 수고하십니다 자연룸 만화 습득 톡톡 나왔어요 지시야 너는 무슨 야동 말? 이런 얘기야! 뭐지? 그만한 거? 아 거기 있어! 난이 쇠뻑다 댓글들이 생각보다 작다 왜 약이 있냐? 손 안 아파? 요새로 치면 나는 지디다 조각경은 아이유다 그래서 지디와 아이유의 만남 정도 됐다 코미더머니에서 섭외가 왔었어요 처음에 오 진짜? 영화 기생 중에 다송이 그림으로 공준호의 1호 작가가 된 100억을 뭐 기업에서 제시를 했던 걸로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그림을 먼저 그냥 보내고 이 그림 참 좋습니다 그냥 두탄 비틀박스를 잘하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렇죠 박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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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는 그림이 더 멋있는 거야 맞아 맞아 제가 그게 안 커요 이게 뿅이고 벗으면 사과가 되고 할 때는 수박이래 그러니까 입을 때는 저를 좀 꾸짖어 주십시오 기노래요 슈퍼파 삐리빵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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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글자막 by 한효정